국내 항공사들이 잇따라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항이 재개된 노선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입국자들에게 의무 격리 기간을 면제하는 괌, 그리고 사이판 등이 있는데요. 운유 기간이 길어서 운항 자격이 만료된 항공사들은 면허를 다시 신청하는 등 국제선 운항 체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항공사들이 국제선 정기 운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운항이 재개된 곳은 괌과 사이판 등 미국령 일부 노선입니다. 이들 지역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들에게 의무 격리를 면제합니다. 해당 노선의 정기 운항편을 가장 먼저 띄운 곳은 진에어. 진에어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해 인천과 괌 노선을 3개월 동안 운휴했다, 같은 해 6월부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에어서울은 1년이 넘는 운휴 기간으로 만료된 운항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 최근 국토부에 면허를 재신청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달 8일부터 인천과 사이판 노선을 정기 운항하고, 아시아나항공도 다음 달부터 동일 노선 운항에 나섭니다. 또 그리스와 몰디브, 하와이 등 지역들도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의무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있어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채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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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